감기 기운이 있을 때 또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술 마신 다음날 꼭 찾게 되는 게 바로 꿀물입니다. 어머 꿀을 물에 탄 것일 뿐인데 어머 마시고 나면 몸에 좀 에너지가 채워지는 게 느껴진다는 거 참 신기하다 생각하셨죠. 오늘은 내 몸에 활력 채우는 이 꿀물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떤 분이 꿀물 마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꿀 하게 되면 예로부터 약초를 법제할 때도 꿀을 썼어요. 꿀과 함께 약초를 법제를 하게 되면 약효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많이 법제에 응용을 했고 또 꿀 하게 되면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이 많잖아요. 한의학에서는 꿀을 100ml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속을 편안하게 하고 위장 돕고 피로회복 면역력 마른 기관지를 좀 촉촉하게 해줘요. 그래서 폐기능을 향상시켜서 천식이 있다든지 기관지 염증을 좀 완화시키는 목적으로도 사용했고 또 손하고 발바닥 갈라지는 증상 입이 자주 헌다 이것을 치료한다든지 아무튼 우리 몸에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돕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게 꿀입니다. 꿀을 물에 타게 되면 밀수라고 얘기를 해서 밀수하는 거 말고 우리 역사에서 음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꿀물에 송화가루를 타시게 되면 송화 밀수 또 꿀물에 찹쌀미숫가루 아니면 보리미숫가루를 타잖아요. 그럼 찹쌀미시 보리미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 옛날 추억의 미숫가루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잖아요. 그 기원이 바로 꿀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꿀물 이런 분에게 좋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기를 빨리 낫게 해줍니다. 실제 실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영국의 한 연구팀이 꿀을 먹잖아요. 그럼 감기 환자의 증상이 개선되는지 조사한 실험 연구였습니다.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항이스타민제를 복용한 환자보다 기침의 빈도 정도가 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연구해서 나타났어요. 또 꿀을 자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 증상이 하루 이틀 정도 빨리 완화됐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꿀에 들어있는 항균 성분이죠. 플라보노이드,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이 감기 증상을 좀 빠르게 낫게 하는데 도움을 준 게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기는 약 안 먹으면 일주일, 약 먹으면 7일을 견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따끈한 꿀물로 감기하고 쌓아오는 내 몸의 면역 시스템에 좀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기침으로 너무 고생한다. 너무 기침 오래가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생강과 궁합도 좋습니다. 생강하고 함께 타 드셔도 좋아요. 꿀하고 생강은 명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밀고라고 하는 처방이 있어요. 강밀, 생강강의 꿀밀이거든요. 생강 2kg를 즙 내서 꿀 500g을 섞은 후에 약불로 졸인 후에 이것을 조금씩 녹여 먹는다는 그런 처방인데 본초 비호라고 하는 옛 의서에 보면 오랫동안 기침이 안 멎으면 생강즙 100ml 정도를 꿀 한 숟가락에 섞어서 따끈하게 해서 하루에 3번 먹어라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나는 시간도 없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졸이고 있어. 그럴 때는 생강청. 우리에게는 생강청이 있잖아요. 제가 채널 H에서 H생강청 검색해 주시면 집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마른 기침 뿐만 아니라 난 평소에 추위를 너무 많이 탄다. 또 가벼운 초기 감기에도 생강을 진화하게 탕차로 끓여서 마시게 되면 왜 콧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면서 편안해진다 이런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생강하게 되면 기침 가라앉혀 줄 뿐만 아니라 감기의 주요 증상, 소화불량, 몸살에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감기 끝에 가래가 난 안 없어진다. 목이 항상 붓고 간질간질 핥다. 이럴 때는 꿀하고 도라지하고 궁합도 참 좋습니다. 도라지의 본초 약명이 길경이라는 약명을 가지고 있어요. 거담, 진해 처방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약초가 바로 도라지인데 해열, 소염진통작용 또 기관지의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기침하고 가래를 이렇게 삭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기서부터 기관지염 천식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게 도라지잖아요. 현대 약리학에서는 길경의 주성분이죠. 사포닌, 이눌린, 피토스테롤 이런 성분으로 이런 역할을 설명하고 있어요. 도라지 뿌리 맛을 보면 상당히 쓰잖아요. 사포닌 때문에 그렇거든요. 해열, 소염, 진통 효과와 더불어서 기관지 평활근을 활성화시켜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가래를 삭혀주는 어떻게 해? 기관지 점막에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 뮤신의 생성을 조절해요. 그래서 가래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증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주기 때문에 감기, 급성 인후염, 편도선염이 심해서 목이 아플 때라든지 성대가 필요해서 목이 좀 쉬고 인후가 건조해서 간질간질 이럴 때도 도라지가 좋잖아요. H도라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도라지고 도라지 척 만드는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장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아카시아 꿀에 대한 얘기인데 국내 연구진이 아카시아 꿀에 들어있는 아브시스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위염이라든지 괴양 같은 각종 위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이 아브시스산은 각종 위질환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큰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아카시아 꿀 1kg에 24mg이나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티스푼으로 4분의 1 정도만 먹어도 위장 보호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꿀물 하게 되면 성질이 따뜻해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면역력도 높이고 소화 기능을 향상하는 그런 음료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잖아요. 이런 꿀의 특별한 역할이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 소화력이 떨어져 위장 건강 걱정돼 하시면 꿀물로 틈틈이 위장 건강 다스려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숙취 해소해 줬습니다. 애주가 분들은 술 마신 다음 날 꿀물 한 잔씩 드시죠. 홀물 속에 들어있는 당이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건데 과음하게 되면 혈당이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술 마신 다음 날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손 떨림이 일어나는 것도 급격한 일종의 저혈당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꿀에는 포도당, 과당, 메가당의 탄수화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혈당을 좀 빨리 올려서 저혈당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꿀물 주의해야 될 경우도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생후 1년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로 꿀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꿀에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보틀리누스균 포자가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생후 1년 미만의 아가들은 아직 소화기간의 성장이 미숙하잖아요. 그리고 면역력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틀리누스균 포자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알레르기에 주의하세요. 주변에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꽃가루 아니라 꿀을 먹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꿀에 화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꿀물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나는 두드러기 있고 가렵고 붓기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럼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당뇨인. 댓글들 보면 나 당뇨 있는데 꿀 먹어도 돼? 괜찮지? 이런 질문 많이 하셨어요. 결론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뇨에 있어서 꿀이 설탕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약처럼 막 챙겨 먹거나 설탕 대용으로 먹을 정도로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왜냐? 꿀에는 과당이라는 복병이 있어요. 과당이 뭐야? 포도당처럼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고 간에서 되사되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 않죠. 하지만 과당을 많이 먹잖아요. 과도한 섭취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아, 단기적으로는 혈당을 올리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너무 많이 과다 섭취하다 보면 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고혈당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통풍이나 지방간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뇨인에게 꿀이 설탕보다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설탕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럼 꿀 좋대. 무조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서 섭취 여부 그리고 적정량을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꿀물이 꼭 필요하신 분, 그리고 이런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꿀물을 너무 사랑했던 이유, 다시 한번 확실해졌죠.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지만 적당량을 꼭 필요할 때 우리가 먹는다면 양만큼 좋은 식품이 되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가 변하는 환절기, 또 냉방병으로 으슬으슬한 여름, 언제든지 사시사철, 내 몸이 가라앉는다, 내 몸이 너무 무겁다, 이럴 때 꿀물 한 잔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가 차오른다 생각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